안녕하세요 다이코 왔습니다 집에 요즘 분갈이 한 거요 한번 영상 좀 찍어 볼게요 자 요거 깃털 데이지 두 포기 이렇게 해 놓은거 정말로 너무 예쁘게 잘 피고 있어요 노지에 심으시는 거 질문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새로 구매한 거 못한 거 있는데 하우스님 이제 노지에 심어도 될까요? 이러시는데요 기준은요 나무 나무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심어도 돼요 뭐 조판나무라든지 뭐 또 하얀 거 꽃피는 거 뭐죠 갑자기 생각이 또 안 나네요 하여튼 월동이 잘 되는데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 건 사면은 심어도 되는데 풀이 있어요 풀도 월동이 잘 되고 어 하는 것들이 있는데 흙을 적당히 털고 심어도 되는 거는 심어도 돼요 근데 흙을 탈탈 털어요 흙이 나빠가지고 탈탈 털고 심는 것들 있죠 그런 거는 조금 좀 있다 심으세요 뿌리 탈탈 털고 하는 거는 한 밤 온도가 한 7도 정도 이 정도가 돼야지 좋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요런 거 미니 천인국 요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화분에 요렇게 심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뿌리를 안 건드리고 심으면 노지에 심어도 돼요 5도 정도 되면 그런데 남부에서는 가능한데 중부나 강원도에서는 만약에 뿌리를 건드리고 심잖아요 그런 건 아주 추워요 밤 기운이 그리고 월동이 잘 되는 식물이 있고 월동이 안 되는 식물이 있어요 그런 거를 노지에 심는 기준은요 월동이 되는 거는 뿌리를 흙을 안 털고 심는 건 심어도 되고 월동이 안 되는 식물들 있잖아요 임파첸스라든지 이런 대무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흙을 털고 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아직 빨라요 안 돼요 날씨 앱을 일주일밖에 안 된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날씨 앱이 있으면은 한번 터치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위에를 이렇게 올려 보세요 올리면 일주일 것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딱 일주일 저희 지역 날씨가 내일 5도 그 다음날 4도 4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3도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추워요 좀 그런데 이게 온도가 변화가 심어서 2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5도 정도 돼야지 밖에다 심어야 되는데 빠르죠 냉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2도 정도는 오차를 둬야 돼요 이러면 강원도에 설이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로 2주치를 보고 심어야 돼요 이렇게 7도 8도 9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씨를 좀 봐야 돼요 오늘이 지금 9도란 말이에요 한번 봐요 내일 날씨를 탁 쳤어요 그러면 2주치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일주일치가 나왔죠 4도 4도 이렇게 8도가 됐는데 이렇게 끌어올리시면 돼요 그럼 날도가 온도가 어때요 7도 7도 좋아졌죠 이러면 이제 노지에 다 심어도 돼요 2주가 괜찮잖아요 그죠 2주 정도가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활착이 잘 돼요 4월 1일부터 심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쵸 이거 1일이 4월 1일이에요 이때부터 심으세요 장미라든가 이런 게 월동이 잘 되는 식물들 있죠 그런 거는 다 심어도 돼요 동백 같은 거 키우기 이런 거 하시는 거 공백꽃 다 젖죠 가지치기 하고 분갈이 하시고 이런 거 밖에 나가도 돼요 근데 이제 여름 식물들이 있어요 마타피아 이런 거 굉장히 여름 식물이잖아요 겨울에도 7도 이상으로 두기로 한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나가면 안 돼요 스카프나 이런 것들을 냉에 입어요 그러니까 여름 식물이나 겨울 식물이나 월동이 잘 되냐 이런 걸 보고 노지에 심으시기 바랄게요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보라사리가 꽃이 다 젖어요 이제 가지치기를 여쭤보시더라고요 가지치기 하기 전에 이런 꽃대를 다 자르세요 며칠 전에 설명을 했는데 조금 좀 그릇인가봐요 이렇게 꽃대예요 꽃대를 이렇게 일단 다 자르세요 이거 그냥 뚝 잘라낼게요 이렇게 꽃대를 일단 다 자르고 난 다음에 가지치기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꽃대 먼저 자릅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꽃대도 이렇게 자르세요 꽃 핀 거 이제 꽃대 먼저 이제 이렇게 다 잘라요 중간에 뭐 이렇게 숭숭숭숭 나와 있는 거 많아요 꽃대를 꽃 핀 것만 이렇게 꽃 피었을 때를 잘 보셔서 잎에서 다 나왔어요 꽃대가 잎장 하나 사이에 그러니까 꽃대를 많이 보려면 어때야 돼요 가지가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지를 많게 하려면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다 요 요렇게 이제 잘라 놓고서 가지가 이게 굉장히 많이 길어요 여름 내내 길어요 자 여기에서 저번에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 개 두 개 여기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파리를 하나를 놔두고 자르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간단해졌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삽목을 하실 때 자 여기서도 잎이 나올 수가 있지만 요게 두 마디 정도 묻어주는 게 좋아요 자 여기에서 요렇게 해서 여기 이파리 세 개 달고 묻어주시는데 이만큼 푹 묻으세요 이만큼은 요렇게 해서 푹 묻어주시면 되고요 또 여기도 한번 볼게요 가지를 깔끔하게 가지 정리를 하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한 개 두 개 세 개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잎을 하나 붙여 놓고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그 위에를 이렇게 잘랐어요 자 요렇게 해서 밑에 두 잎이 됐죠 요기 마디가 하나죠 그러면 요거를 맞아 요기를 딱 자르시고 요기를 요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뿌리가 요기서도 날 수가 있고 요기서도 날 수가 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두 마디를 묻어요 요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가지치기 여기 붙어있는 거 있죠 요기에서 가지치기를 꽃대로 다 잘랐어요 자르고 난 다음에 가지는 여기에서 나올 수도 있고 요기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보이죠? 요기 근데 잎을 하나 놔두고 자르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잎을 하나 붙여놓고 자 요렇게 해서 요기는 하나 따고 윗순 있죠 요렇게 해서 밑에 딱 잘라서 두 마디를 묻어주는 거예요 삽목하는 거는 삽목은 배수 잘 되는 흙에 해서 그냥 그렇게 해서 풍 묻어주면 됩니다 가지치기 됐죠 요거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겠지요 요렇게 간단하게 이제 가지가 쳐졌어요 너무 복잡한 거는 잘라내시는 게 좋아요 안쪽으로 난 가지라든지 교차된 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저는 뭐 별로 그런 것도 없어요 가지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안쪽에서 이렇게 교차되는 가지 있죠 그런 건 좀 잘라내세요 저는 이렇게 세포기가 합식이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요 자 요거는 제가 분갈이를 미리 가을에 다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갈이를 안 하는데요 연탄가리로 분갈이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저처럼 미리 분갈이를 하신 분들은 밖에 나가도 돼요 이제 노지에 얘가 나가는데요 그렇게 햇볕이 많은 자리 말고 방 그늘에 나가도 잘 자라요 방 그늘로 나가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연탄가리를 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조금 이제 며칠 있다가 아까 온도 보셨죠 흙을 일단 빼보세요 농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흙이 각자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좋은 흙에 왔다 이러면 살짝만 털고 분갈이 해주시고요 완전히 찌들었다 시크면 상토다 그러면은 빨아서 해주셔야 돼요 깔끔하게 빨아가지고 배수 잘 되는 흙으로 요렇게 해가지고서요 해보세요 제가 영상이 요게 많이 있어요 분갈이 한 영상이 깔끔하게 씻고 해도 지금은 이제 활짝이 잘 되는 시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영상을 돋보기에다가 보라쌀이 분갈이 치시면 제 영상도 나오고 다른 분 영상도 나와요 쭉 요렇게 올려가지고 제 영상을 요렇게 터치를 하시고 가을에 겨울에 분갈이 했지만 지금에도 똑같이 맞아요 흙 비율이라든지 요런걸 잘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분갈이 해주실게요 또 다음 질문은요 요게 삼색 무늬행초예요 제가 꽃이 요렇게나 예쁘게 잘 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조금 웃자랐죠 이렇게 근데 저는 지금 한창 이렇게 꽃이 피고 있어요 꽃색이 요렇게 두 가지로 요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나 예쁘게 잘 피고 있죠 햇볕이 모자라니까 어떡해요 제가 이렇게 많이 웃자랐어요 자 꽃이 다 졌는데 이거를 어디를 삽목을 이걸 가지치기 잘라줘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웃자랐어요 이게 자 웃자라지 않은 거 요렇게 자라요 요렇게 짱짱하게 이거는 원래 제가 키우던 냉초예요 한 3년 정도 4천원짜리 5천원짜리 사갖고 와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키운 냉초인데요 밑에 요렇게 해서 구근이 목대도 요렇게 좀 올라가 있고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꽃이 이렇게 지잖아요 이거 3색 앵초를 저는 씨를 한 번도 안 받아 봤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 어때요 씨가 생기고 있죠 이렇게 우리 집은 씨가 잘 안 연걸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햇볕이 부족해서 잘 안 연건다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잘라버려요 자 자를 때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햇볕이 좋은 댁에서는요 얘를 씨를 한번 받아서 흐쳐 보세요 씨는 가을 파종이 좋을 거예요 밑에서 있죠 잎을 한두 개 놔두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삽목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삽목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되나 안 되나 이건 잘 모르는데 밑에 요렇게 사선으로 하고 여기서 나오면 여기서 이 뿌리가 나와요 요렇게 해서 제거해주고 이만큼 묻어주세요 튼튼하게 이렇게 그래 묻으실 때 안전하게 이렇게 두 마디를 묻으셔도 돼요 이만큼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길이가 간격이 길어졌죠 요런 식으로 해서 삽목도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요 자르는 위치는 잎을 한 두 장 정도 놔두고 이렇게 자르세요 이게 지금 씨가 맺힐 건지 이것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한마디 두마디 정도 요렇게 해갖고 밑에 사선으로 잘라서 요렇게 해서 물에 30분 담가놨다가 물 올림을 하고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씨도 요렇게 바르지만 됐을까요? 잎에 밑에 한두 장 놔두고 요렇게 자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요렇게 해서 잘라버리고요 여기는 요렇게 해서 사선으로 요렇게 자릅니다 요렇게 해서 꽂으시는 거예요 삽목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있죠 요거는 키우던 삼색 앵초예요 이것도 이제 꽃이 많이 피었어요 한참 예쁘게 피었는데요 이렇듯이 이 방이 요것도 생기잖아요 이렇게 저는 씨가 이게 생길이라고 믿어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풀이요 자 한두 개 놔두고 한두 개 놔두고 그냥 요렇게 자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뿌리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고개에서 살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꽃이 지고 나면요 시원하게 키워야 됩니다 왜 꽃대만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요 잎이 필요가 없어요 요렇게 아직 꽃도 아직 필게 좀 남았네요 자 요렇게 해서 꽃대 잘라주기 하시면 됩니다 한 장 두 장 놔두고 요렇게 잘라버리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요거는 삼색 앵초예요 잎이 요렇게 돋아나고 있는 아이는요 해피블루예요 가지치기를 언제 하냐고 이러시는데 저는 이게 겨울에 추워가지고 잎이 다 떨어졌어요 가을에 들여놓을 때 아예 그냥 그 크기를 딱 잘라서 이렇게 들여놨어요 요거 이제 설명이 되셨을까요 지금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 온도를 맞춰줬으면 이 겨울에도 꽃이 피어요 요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아예 딱 잘라도 돼요 강전질을 해도 돼요 재작년에 자른 거 보실래요 밑에 아예 그냥 한 뺨도 안 되게 잘랐고요 작년엔 이만큼 해서 이렇게 잘랐는데 새순이 돋아나면 더 자를 예정이에요 엄청 잘 자라요 이게 문 앞에 이렇게 장소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어요 앵초 제가 손질하는 거 말씀드렸죠 이렇게 다 따내야 된다고 잎을 따낼 때는 약간 요렇게 길이를 놔두고 따내셔야 돼요 자 이거는 벌써 하면 이 화분에서 한 2, 3년 살은 아이예요 온나면 저 흰색인데요 요렇게 해서 관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금낭아 하나는 꽃대가 안 올라온 거는 제가 하나 심었는데 요거 만원짜리 가져온 거 있죠 요거 금낭아는 제가 포트를 요렇게 큰 포트로 옮겼어요 큰 포트로 옮겨가지고 꽃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전혀 안 틀고 그냥 그대로 요렇게 연탄가리로 해서 바깥에만 흙을 채워주고 이렇게 꽃을 보고 있거든요 요거는 금낭아는 꽃을 다 보신 다음에 나중에 있죠 방 그늘에다가 심어줘야지만 얘가 잘 자라요 습도가 있어야 돼요 햇볕이 쨍쨍 들어오는 데보다 그늘에 키워주면 얘가 더 잘 자랍니다 금낭아가 요기 요렇게 제가 심지개를 했는데요 어지러워서 죄송해요 앵두나무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제 앵두꽃이 필라가 엄청나게 이렇게 됐는데 이게 한 20년이 제가 넘게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작년에 밑에를 이렇게 싹 다 잘라버렸어요 왜 잘랄게요? 옆에 그늘이 져갖고 식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다 잘라내고 위에 있죠 아직 그냥 꽁대기만 이렇게 놔뒀어요 저 앵두나무가 그늘이 돼주는 이런 장소예요 제가 요거 황금은 여기다 심었어요 이제 황금은 요렇게 심고 요거 작년에 요렇게 있던 거예요 요런 거 재작년에 있던 건데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요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자라는데 겨우 여름에 있죠 여름에는 그늘이 되는 이런 장소가 좋아요 봄에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잖아요 이렇게 묵어서 꽃이 요렇게 올라오잖아요 봄에는 그늘이 많이 안 지잖아요 그래서 잘 되고 여름에는 나무에서 그늘이 되는데 약간 습한데 이런 데가 잘 돼요 그래서 요런 데다 장소를 잘 골라서 이렇게 식지하세요 알리움을 탈탈 다 털고 노지에 심었어요 이제 심어도 돼요 뭐 아까 그 사도가 됐잖아요 영상이면 괜찮아요 영아라만 안 떨어지면 돼요 요거 구매해온 거 여기다 다 심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은 저기에요 가을에 피는 쑥부쟁이 뭐 이런 것들이에요 국화는 아니고 고런 게 요렇게 피는 겁니다 구절초 이런 종류에요 복수초 키우던 건데요 꽃이 볼 새도 없이 이렇게 다 져버렸고요 자 이게 가꽃이에요 가꽃인데 털지 않고 그대로 심었어요 왜 털지 않고 그대로 심었을까요 1년 초에요 단연 초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심어도 괜찮아요 여름에 이게 아마 죽을 거예요 씨를 받을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심었는데 그냥 심으세요 털지 말고요 요런 거는 뭐 옥매 이런 것들이에요 라일락 이런 거고요 국화가 여기 벌써 작년에 심어놨던 게 이렇게 올라오죠 터리풀 분홍 터리풀 요즘 나오잖아요 자 요거 심어도 괜찮아요 굉장히 이게 저기가 잘 되는 것들이에요 월동이 요것도 심었어요 은혁 꼬리풀 작년에 심은 튤립이 이제 요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도 다 여기 갖다 심었어요 오색패랭이 겨울 내내 안에서 보던 거 구근도 다 심었고요 요거는 바늘꽃인데요 요거 작년에 심은 이 크리스마스 버닝이 올라오네요 이렇게 여기 그 잎으로 좀 이렇게 해놨어요 월동이 됐어요 요렇게 요거는 올해 토종 그 바늘꽃이라고요 요거는 지인님께서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이제 심었답니다 물망초 있죠 이거 화분에 있던 거 이것도 심었어요 이제 이렇게 심어도 괜찮아요 요런 것도 심어도 되고요 요것도 바깥으로 나왔어요 백리양 무늬 백리양 제주 달구지풀 하분에 있던 거 여기다 옮겨 심었고요 빈카마이너가 꽃이 요렇게 올라옵니다 중부에서도 요게 웬만하면 저기가 태요 그 다음에 요거 홍학제비꽃 세포트 가지고 와서 심었는데 추우니까 어때요 잎이 꽃잎이 마르네요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올라오리라고 저는 요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냥지가요 아휴 꽃이 한창 피었는데 꽃이 다 없어져버렸어요 추웠던가 봐요 기온이 가는잎 후룩수 요렇게 심었고요 요거는 무늬대극이에요 요것도 심었어요 그리고 노란 겹뱀무도 요기도 이렇게 심어봤고요 요거는 그 메발톱인데 자생으로 난 거예요 사계 바람꽃을 여기다 이렇게 한번 심어봤어요 요거 어두운 요거 안개꽃도 씨떨어지라고 요렇게 한번 심어봤어요 요렇게 심으니까요 또 괜찮더라고요 카네이션도요 요기다 한번 이렇게 심어봤어요 이제 너무 뜨거워서 제가 물관리가 어려워서 비올라도 이렇게 심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요기다 요렇게 심어도요 그리고 안에서 사계 요거 저기 유럽패랭이 보라색요 엄청 예쁘게 피었는데 요기다가 심은지 이틀 됐는데요 추웠는가봐요 꽃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요런건 잔디패랭이에요 이런거는 뭐 엄청 잘되가지고 꽃이 말도 못하게 지금 물었네요 솔채 있죠 요렇게 피는 솔채 요걸 요기다 심어봤어요 나지막해서 요기 등산 가시는 분 요렇게 보시라고 요거 가는잎 동자꽃이랑 기틀동자라고도 하죠 요렇게 한번 심어봤고요 요런거는 워낙 강해서 괜찮아요 샤피니어도요 큰 항아리에 이렇게 두가지 구매를 했었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여기다 이렇게 심었어요 이렇게 심으면 이제 가을까지 꽃을 볼 수가 있어요 약간 좀 농분이라서 늘어지면서 이렇게 크잖아요 이러면 이제 등산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구경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백일홍도 심었는데 조금 추웠단가 봅니다 요런건 좀 진해요 요런건 좀 따내면 되고요 요것도 이제 서흥구절초인데 이거는 노지로 옮기고 여기다 이제 이쁜 꽃 요렇게 심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북꽃유를요 요런 것들 있죠 화분에 있던거 물관리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제가 요기다 조금 심고 기존 있던 것도 있어요 요렇게 또 한두개 조금 좀 옮기고 요렇게 바꿔봤어요 파라솔보베나를 제가 요기다 이렇게 핑크하고 보라를 요기다 이제 하나를 요렇게 심어봤는데요 이게 중부에서 월동이 안된다고 포천의 작은정우님 것은 또 말씀하셔요 아우 하우스님 그거 포천에서는 안되던데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남부에서는 이게 지천으로 돼가지고 아주 뽑아내기가 바쁘시대요 또 저기 포천의 작은정우님께서는 아우 이거 씨도 안맺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남부에서는 씨가 떨어져가지고 지천으로는 안돼요 아직 이게 그래서 저도 한번 요렇게 심어봤어요 오래 한번 지켜볼게요 요렇게 하나하나 요렇게 심어놔봤어요 요거는 그 봄맞이 유럽 봄맞이 꽃이에요 요렇게 해서 이것도 씨가 떨어져서 뭐 말도 못하게 나고요 요건 씹어드려고 그냥 요렇게 해서 해놔봤어요 카네이션 향 카네이션 처음에 왔던거 있죠 요거 요거를 화분에서 이렇게 옮겼어요 이렇게 옮겨놔야 되지 제가 물관리가 안되서 안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비올라도 이렇게 심었는데요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씨가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진 거는 이렇게 잘라주고 앞으로 또 새로 돋아내요 새 꽃대가 그걸 키우시면 돼요 이거 이래진다고 막 애달아 하실 필요 없어요 꽃 키우시면서 너무 그냥 애달아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밑에 하엽지는 거 요렇게 조금 좀 잘라내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심어 놨잖아요 이렇게 심어 놓으면 또 자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처지는 거 이런 거는 잘라내시고 새로 또 꽃대가 올라와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그 꽃대를 또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후룩수인데요 이거 좀 보세요 많이 도단하고 있죠 이렇게 매발톱도 그렇고 뭐 뭐가 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건 패랭이류들이에요 크리산세몸 하고요 유럽금매아 있죠 저것도 여기다 그냥 심었어요 좋아가지고 안 털고 심었어요 그래서 옮겨 심었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말발들이류를 사시잖아요 흙을 보고 흙이 좋으면은 안 털고 심을 수 있으면 심으시면 돼요 저도 이거 다른 화분에 있던 거 옮겼는데 흙은 많이 털지는 않았어요 많이 털지는 않았는데 흙이 좋으면은 그대로 지금 받아서 그대로 심으시면 돼요 화분에서 다 옮겨 심었어요 저도 이렇게 옮겨 심느라고 화분도 많이 나와 있네요 떡갈립수국 있죠 요거 만원짜리 산 거 저것도 제가 저렇게 심었고요 그건 우단 담배초라는 거예요 저거 저것도 심었어요 키가 커가지고 뒤쪽으로 배치를 했어요 이게 옆에 게 벨가못이잖아요 엄청나게 나고 있잖아요 온 천지가 다 벨가못이네요 이게 키가 크기 때문에 뒤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펑펑 국화는요 지금 이 날씨에 밖으로 나오는 게 꽃을 더 오래 볼 수가 있어요 베란다 안에서는요 문을 밤에 열어놓으셔야 돼요 한 3도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안에 있었는데 색감이 발현이 잘 안 되는데 밖에다 내놓으니까 어때요 아주 싱그럽게 되죠 이렇게요 뜨뜻하면 얘는 안 돼요 아주 춥게 이렇게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밖에 나왔고요 비단양 꽃무도요 밖에 두시는 게 좋아요 안에 있으면 얘가 꽃이 분화가 안 돼요 날씨가 20도 넘어가면 얘가 꽃눈이 안 생겨요 꽃눈 분화가 안 돼서 이게 한 4도 정도에서 20도 사이에서 꽃눈 분화가 되거든요 밖에 이렇게 놓으셔야지만이 꽃눈 분화가 잘 돼서 이렇게 계속 핍니다 앵초도요 안에서 축축 쳐져가지고요 바깥으로 이렇게 내놨어요 내놓으니까 어때요 추워서 그냥 날 밤을 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요 상태가 괜찮아지잖아요 추워야 돼요 오들오들 뜰어야 돼요 한 4도 이상이면 상관없어요 3도도 괜찮은데 3도면 꽃이 이렇게 마르더라고요 이렇게 돼서 나온 지가 한 일주일 됐어요 벌써 안에서 하우스 안에서 30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얘가 견디지를 못해요 이렇게 바깥에 내놓고요 시원하게 거리대 같은 데다 이렇게 내놓으세요 내놓고 햇볕은 많이 안 들어와도 돼요 얘가 햇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앵초는 키워보니까 온도가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다 따주세요 시원하게 이제 이렇게 잎을 따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얘가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그늘에서 키우시면 돼요 저 위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얼음나무가 홍화 얼음나무가 많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여름에 여기 그늘이 싹 지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바깥으로 나가고 바깥에도 심어도 되는 거 이런 것들 오늘 살펴봤는데요 해바라기 앵초도 너무나 이쁘게 잘 피고 있죠 모나리자 좀 보세요 수국도 이쁘고요 플라멩고 앵초가 너무나 이쁘게 잘 피고 있죠 작년에 키우던 거예요 많이도 올라옵니다 이렇게 운나맹초도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잘 피고 있고요 아주 모습을 제대로 봅니다 종달의 앵초입니다 방울세란인데요 기존 키우던 거고 요거는 선물 받아온 거죠 자 이거를요 미륨 물약을 한번 쳐보세요 저도 아직 요거 이제 뭐 겨우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새로 구매한 거 요러고 있는데요 그래도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백화도 올라오고 이렇게요 물을 항상 겉흙이 촉촉하게 이렇게 키워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앨런시도 굉장히 예쁘게 잘 피고 있죠 아주 요즘 뭐 후쿠시아가 아주 인물 납니다 스트랩도 카롭수도 인물 나고요 자 맥스몬 노란 거 제가 요거 사가지고 온 거 한번 보세요 요거 많이 피고 있죠 저렇게 요거 라떼도요 요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도 활짝 잘하죠 너무 잘하고 있죠 썬글로벨 오늘 분갈이 한 지가 3일 정도 됐어요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참고하시고요 궁금하신 점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입니다 행복하십시오 다육進 esh